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올리스트 조진주입니다. 금호아트홀 3차 티켓 오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짝짝짝짝 축하드려요. 이제 금호아트홀 연세로 장소를 옮긴 만큼 더욱더 굉장히 빛나는 미래만 가득하시길 제가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데요. 이번 라인업이 굉장하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객으로서 저도 금호아트홀에 많이 찾아갈 계획이고요. 특히 제가 김태영 선생님의 굉장한 팬이기 때문에 피아니스트 김태영 씨를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연주를 그리고 12월에 바바현 선생님의 연주도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금호아트홀 연세에 오셔서 굉장히 아름다운 연주 그리고 마음을 흔드는 그런 프로그램과 어떤 아티스트의 정취나 영혼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호아트홀 많이 와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번 8월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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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